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자 우리가 저번주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3분쯤은 아파트를 했잖아요 했잖아 근데 얘는 연립주택이니까 원층층수가 4개층이야 근데 건축인의 심의로 받게 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5개층까지 건축해서 아파트 아닌 겁니다 다만 특례로서 서민들을 위해서 세대 늘리라고 특례로 인정할 뿐이에요 단정 다세대주택이에요 그럼 다세대주택이 어느 중에 건설되었더라 도시역에 몇 세대만으로 300세대만의 단지를 구성되었다는 얘기에요 다만 얘도 원료명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야 그럼 다세대주택이 원료명주택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뭐가 되고 원료명주택이고 원료명주택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된 반정 다세대주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원칙적으로 층수는 몇 개층이야 해야 돼 4개층이야 하지 다만 얘도 똑같이 건축인의 신을 받게 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거야 이건 특례규정이에요 5개층까지 건축이 있어서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서민들 위해서 층수 늘려달라고 늘려주라고 우리가 5개층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방법이면 뭐가 나오냐 아파트 등이라고 나와요 수방법이면 우리가 주거 세대 안에 소화설비스일 때 아파트 등이라고 나올 때 근데 아파트 등은 아파트 위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파는 거야 5개층 상인 걸 의미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시민을 받고 5개층까지 건축했다고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세대 많이 늘리라고 특례로서만 인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자 이름도 굉장히 묘하죠 근데 저번 주보다 오늘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 2차는 아직 기초과정이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뭐 제가 첫날 얘기했을 텐데 결석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저는 추천할 때 결석자 절대 출석 안 해요 드디어 엊그저께부터 제가 취업시키기 시작했지 서울서 취업시켰어 이미 근데 절대 걔는 결석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소장이 아직 젊어가지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소장 보내고 기전으로 걔 보내줬죠 한 번은 갈릭과정 보내주고 결석하지 마세요 어차피 1차 100날 합격해봤자 합격증 자격증 못 가져요 소장 못 나가요 몇 차에 합격을 해야 돼 2차를 합격해야 진정한 시험인 거지 2차 여러분들 지금 2차가 물론 지금 저는 마음을 이해해요 첫 번째 수업시한테 왔더니 회계원리 민법 다 끝났죠 썰기로는 교수님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말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외래어져 막 그냥 들어왔다 그냥 빠져버리지 근데 나중에요 2차 과목 보면 1차는 그냥 치워요 장난이야 1차 3과목 기본서 더한 것보다 2차 기본서 더한 게 훨씬 많아요 2차는요 나중에 보면 아마 1차 과목도 기본서가 500페지도 안될 거야 근데 2차 과목은 과목당 기본서 문제집 페이지만 1000페지가 넘어가요 약 무지개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부터 이런 용어 이런 게 어떤 뜻이라는 정도 개념을 파악해냐만 나중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수업이라도 들어주셔야 돼요 예습 복습 필요 없지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무엇을 절약하는 주택이다 에너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 역으로 저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수록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수록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따 보면 건강 친환경 주택과 주로 뜻을 바꿔서 X지적, 벗겨서 2연탄성 나왔던 문제인지 하나입니다. 이따 비교를 해줄 거예요. 종류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종료, 법 및 건설 기준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그런데 결국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이건 사업계 승용 대상 공동체의 건설 기준에 이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수주택 이 세 가지만 포함되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열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적용해서 그래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이 히트펌프에서 여름엔 냉방용, 겨울에는 난방용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상향을 절감하는 이산화탄소 배청을 저감할수록 건설되는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 친환경 주택, 참 주택법 주택들은 이름이 특이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은 주로 뜻을 바꿔서 많이 주제를 해버립니다. 자, 보니까 건강 친환경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주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수로 건설되는 주택을 위하여 건강 친환경 주택이라.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수로 건설되는 주택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다, 건강 친환경 주택이다. 건강 친환경 주택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수로 건설되는 주택이다 해서 이걸 액스쳐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지 나중에 우리가 본 수 없이 들어갈 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만 알면 되는, 어린 뜻이 아니고 마지막이네요. 장수명 주택이란 용어 나왔어요. 장수명 주택. 그러면 수명이 길은 주택이다, 짧은 주택이다. 긴 주택이라는 얘기죠.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구성을 갖췄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의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앞으로 건강 친환경 주택이다. 그런데 얘는 X가 돼서 추체되지 않습니다. 다 얘는 O가 돼서 우리가 추체된 것도 하나죠. 여기까지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 및 정류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본가지니까 이것만 기억하자. 이것만. 일단 건축법과 주택법령의 주택이 좀 차이가 있더라. 건축법령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중요가 각각 4가지씩 되지만 주택법은 각각 3가지씩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규모의 원칙은 85점타 이하지만 수도권을 제한, 조치적이 아닌 읍도는 면직에 있어서는 100점타 이하 이 정도만, 아니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택법이고, 우리는 3번이 또 중요하죠. 우리 관리 대상이니까. 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정의 및 정의. 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니까 공동주택의 정의가 또 나옵니다. 공동주택의 정의가. 근데 거의 뭐 출제되면 뭐 엑스던지는 않아요. 자, 공동주택이란 다음에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이 공중법상 공동주택은 주택도 있고 시설이 포함된다는 거야. 첫 번째 주택인데, 자, 주택법이란 공동주택도 공중법상 공동주택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자, 주택법은 공동주택 안에 몇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 공차, 주택법이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도 공중법상 공동주택이니까 우리 관리대사물이 포함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건축법들은 건축헐받아 주택 외의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한 건축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 외의 건축물과 주택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한 건축을 추상복합을 했죠. 자, 그럼 추상복합은 원칙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공중법에서는 공동주택 안에 포함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주택법들은 부대설과 봉리설도 공동주택 안에 포함되죠. 그럼에도 공용법으로서 우리 관리대사물이다, 관리대사물이 아니다. 관리대사물이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자, 다만 이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봉리설은 취한다. 그럼 일반에게 부당되는 게 뭐냐? 단지 안에도 상가가 있을 수 없어요. 이걸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은 봉리설 안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일반에게 분양됐기 때문에 우리 거다, 우리 게 아니다. 아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관리대사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택단지가 2000세대 이상이면 그 안에 유치원이 들어가야 돼. 유치원을 타인에게 분양을 시켰어요. 그럼 얘는 봉리설도 일반에게 분양됐잖아. 그럼 우리 관리대사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에게 분양된 봉리설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리설이라는 거야. 입주자 공유, 우리의 공동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걔는 우리 관리대사물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여름단지에 경로당이 가야 돼요. 경로당은 입주자, 공유인, 봉리수석, 우리 관리대사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인에게 분양되는 시절은 관리대사물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뭐냐. 공주법에 따라 이 공동식을 어떻게 갈 거냐. 그 내용을 배워가는 과정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건축법 정의하고 주택법을 정의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건축법상, 아니 공주법상 공동식을 끄집어내서 배운 겁니다. 끄집어내서 배운 거예요. 토지영상화책도 아빠의 공동주택이 있잖아. 그럼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니까 우리 관리대사물이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건축법,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정의하는 게 뭐냐. 공주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장 모법이죠. 모법. 관리심의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계측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등 우리 자격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법이자 가장 기본 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장 우리가 2차 강의에서 법규와 심의에서 가장 많이 추가되죠. 보통 이 안에서 20문제 정도 추적해야 돼. 근데 공주법은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문제라도. 근데 심의에서 한 문제라도 안 틀리면 다 꼼꼼하게 정의해요. 수업실에 다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총칙이 나온대요. 이 총칙부터는 잠깐 우리가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쉬었다. Unit 3 um 한 문제비 된다. 달현